여기 분위기가 사건 현장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렇지. 지옥은 달랐어도 자연스럽게 익숙한 환경으로 고른 것 같은데. 여기랑 비슷한 환경 사건들이 있는지 찾아서 케이스링크 해봐야겠다. 저 우주한테 부탁해둘게요. 형사들도 남기태 입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. 그렇죠. 일단 들어가보자. 진짜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해. 살인의 척이 강한 놈이에요. 일단 그걸 한번 찾아보자. 거기다 다 찾아봤어. 장중기 저거 한번 빼보죠. 심지어 피도 제대로 안 닦았어요.